숫자 1을 고르신 인혜님부터 팀원을 선택해주세요. 저는 스타크님을 선택하겠습니다. 주호야 또 해봐야죠. 자인님 팀원을 선택해주세요. 무모님 하겠습니다. 무모님의 커뮤니케이션, 소통을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고 팀워크가 잘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인님도 저를 신뢰하는 부분도 있구나. 네, 저는 윤씨님을 하겠습니다. 인혜님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나름 이게 좀 작동이 되고 있긴 하구나. 원상님 하겠습니다. 아, 신분이냐, 브레인이냐. 그게 더 기분 나쁘다. 우와, 그것만 하지 말고 부부와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신분이냐, 브레인이냐.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. 저는 재난이 형 하겠습니다. 저는 재난이 형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하게 싫어하는 거예요? 아니, 재난이 좋아서 재난이 형 쓰레기 싫어. 왜 이렇게 하게 싫어하는 거예요? 너무 당연한 거죠. 브레인을 뽑으려면 저를 저보다는 재난이 형을 가져가셔야죠. 마음에 상처는 없습니다. 정말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